바보 신랑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 신랑과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신랑이 바보인 것은 아무도 몰랐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아내는 신랑이 바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바보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친정아버지가 설날에 집에 찾아온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가 처음 집에 오시는데 남편이 바보인 것을 아시면 충격을 받으실 거야 가뜩이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안되겠다 남편이 바보인 걸 들키면 안되니 잘 단속해야겠구나 그래서 아내는 바보 신랑에게 장인이 왔을 때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인사법을 가르쳤습니다 인사법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아내가 부엌에서 방울을 한번 흔들면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하고 다시 방울을 흔들면 처남도 잘 있습니까? 한 다음 다시 또 방울을 흔들면 장인어른 절 받으십시오 하며 절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도 마음이 영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습을 하게 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아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소 나 다 외웠소 꼭 잘해야 돼요 처갓집 식구들이 왔는데 인사정돈 제대로 해야죠 압류 압류 시키는 대로 잘할 테니 걱정 마시오 내가 아무리 멍청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워낙 열심히 연습했기에 바보 신랑도 이제는 아내가 가르쳐 준 것을 다 외웠습니다 드디어 설날이 되었습니다 장인이 집에 찾아오자 아내는 부엌에서 방울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바보 신랑은 아내가 가르쳐 준 대로 했습니다 호호 그래 그래 혼인을 하고 처음 보는구만 우리 사위 잘 있었는가 그때 부엌에서 아내가 방울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처남도 잘 있습니까 허허허 그럼 잘 있다네 다시 아내가 방울을 한번 더 흔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절 받으십시오 오 그래 그래 그렇게 바보 신랑은 연습한 대로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아내는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한편 장인은 장인대로 매우 흐뭇했습니다 사실 사위가 바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 확인하려고 온 것인데 이렇게 예의바른 사위라면 바보라고 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아내는 이제 안심을 하고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부엌 바닥에 앉아있던 강아지가 조금 전에 바보 신랑의 아내가 흔들던 것을 보고 방울을 물고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있던 바보 신랑은 얼른 안녕하십니까 초남도 잘 있습니까 장인어른 절 받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가 장인은 그런 사위의 말에 당황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니까 바보 신랑은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인사를 왜 또 하나 초남도 잘 있습니까 아이 잘 있데도 장인어른 절 받으십시오 아니 자네 왜 저를 자꾸 하나 절은 아까 했는데 왜 이러는 겐가 장인은 보다 못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장인어른 밖에서 자꾸 절을 하라고 부인이 방울을 울리잖아요 바보 신랑은 이렇게 말하면서 부인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절을 했다고 합니다 개똥에서 핀 개나리 옛날 어느 마을에 이상한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집마다 기웃거리며 이 늙은이에게 먹을 것 좀 주시구려 하고 구걸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경계하며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이상한 할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줄 수는 없지 모집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매정하게 대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는 배고픔을 참고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마음씨 착한 아주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가난해서 많이 들을 순 없지만 이거라도 좀 드세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분을 보았나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착한 아주머니의 마음씨에 크게 감동하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누어 준 아주머니에게 짚을 둥글게 엮어 그릇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뭔가 묵직한 그릇을 이상하게 생각한 아주머니는 할아버지가 간 뒤에 뚜껑을 열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금은 보아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이런 아주머니의 소문을 듣고 욕심 많고 못된 부자도 금은 보아를 얻기 위해 할아버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보시오 영감 아이고 한참 찾았네 잘 만났소 배가 고프시다며 이것들을 먹고 나에게도 그릇을 주시오 아 알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눈에 부자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부자에게 지푸로 그릇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자가 신이 나서 그릇을 열어 보았는데 그 안에는 금은 보아 대신에 개똥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부자는 화가 나서 개똥을 땅에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러자 개똥이 떨어진 땅에서 노란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하 개똥도 나눠주기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개똥이나 잔뜩 가져야지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멀리 사라졌습니다 이때 개똥에서 피어난 노란 꽃이 바로 봄을 알리는 노란 개나리 꽃이라고 합니다 녹두 영감 설화 옛날 어느 마을에 녹두를 키우는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영감은 뒷동산에 녹두를 심어 놓았고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녹두가 잘 자라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하하 드디어 녹두들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었구나 고생한 보람이... 아니 저... 저 토끼 녀석들이 영감이 녹두밭을 보니 토끼들이 내려와서 몰래 녹두를 따먹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에이 이놈 토끼들 저리 가라 저리 가 영감은 토끼들을 열심히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영감이 하루 종일 밭을 지키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토끼들은 영감이 없을 때를 노려서 녹두밭에 와서는 녹두를 따먹었습니다 영감은 토끼들이 자꾸 녹두를 따먹자 여러 방법으로 쫓아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 어찌하면 저 토끼 녀석들한테서 내 소중한 녹두를 지킬 수 있을까 아... 어찌한단 말인가 영감은 오랜 궁리 끝에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영감은 눈, 코, 입, 팔, 손 등 신체의 온 몸에 가지가지 과일을 박은 채 녹두밭에 가서 팔다리를 쫙 펴고 누워 죽은 채 하고 있었습니다 토끼들이 밭에 와보니 녹두 영감이 죽어 있었기에 토끼들은 영감을 묻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할아버지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니 우리가 잘 묻어드리자 그렇게 토끼들이 각각 영감의 몸 한 부분씩을 잡고 양지바른 곳으로 옮겨갔을 때 갑자기 녹두 영감이 벌떡 일어나 토끼를 잡으려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이놈 토끼들 잘 걸렸다 그러자 놀란 토끼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간신히 한 마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에이 아쉽구나 니놈이라도 삶아서 이 토끼탕이라도 끓여 먹어야겠다 그렇게 영감은 잡은 토끼를 삶아 먹으려고 솥에 넣고는 불을 피우기 위해 뿌시또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을 잃고 있던 토끼가 정신을 막 차리고 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침 영감이 그것을 보고 달려가 재빨리 토끼의 뒷다리를 잡았습니다 아 이놈아 어딜 도망치느냐 그러자 토끼가 그 순간 꾀를 내었습니다 할아버지 토끼 다리를 잡지 않고 왜 울타리 다리를 잡고 있어요 하였습니다 아 아니 뭐라고 영감은 놀라서 얼른 자기가 잡고 있던 것을 놓고 옆에 있던 것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놓은 것은 토끼 다리였고 다시 잡은 것이 바로 울타리 다리였습니다 그러자 토끼는 내 다리 여기 있다 하면서 멀리 달아나버렸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토끼 이 토끼 잡아라 영감은 뒤늦게 토끼를 쫓았지만 결국 토끼를 잡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 뒤로 토끼들이 이 영감의 녹두밭에는 다시는 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신령과 농부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원인 모를 병에 걸린지가 오래되었는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끙끙 앓고만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농부가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생활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농부는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라도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고민 끝에 산속 깊은 곳 산신당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산신령님 제발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제 병이 낫도록 해주세요 그렇게만 된다면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신당의 산신령 그림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여운 농부야 어쩌다가 그런 고약한 병까지 얻었는고 농부의 기도를 들은 산신령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다시 말했습니다 제 병만 고쳐주신다면 소 열 마리라도 산신령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자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허허 그렇게까지 약속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지 물론입니다 제가 낫기만 한다면 지킬 수 있습니다 농부의 기도가 하도 진지하여 산신령님은 농부의 병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세상에 내 병이 낫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구나 농부는 가벼워진 몸이 어색할 정도로 몸이 무척 건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신령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소 열 마리나 얻을 수 있을까 약속을 해놨지만 아이고 큰일이구나 그러다가 농부는 꾀를 내었습니다 옳지 이렇게 하자 농부는 밀가루를 빚어 소 열 마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신령과 약속한 곳으로 갔습니다 산신령님 약속대로 여기 소 열 마리를 바치옵니다 하지만 산신령은 농부가 가져온 소를 보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산신령은 모르는 척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다니 참 기특하구나 너의 정성에 감동하였으니 금화 열량을 주겠다 내일 아침 일찍 바닷가로 나가보거라 이럴 수가 역시 나의 지혜는 대단해 병도 고치고 금화까지 얻게 되다니 이거야말로 경사로다 경사야 농부는 너무 기뻐서 잠도 못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산신령이 이야기해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금화가 어디 있을까 하고 농부는 두리번거리며 금화를 찾았습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사람을 납치할 생각으로 숨어있던 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하하하 이 녀석 이거 아주 건강하니 일을 잘하게 생겼구나 이 녀석을 끌고 가라 아 안돼 해적들은 농부를 배에 태운 뒤 먼 나라로 갔습니다 해적들은 농부를 금화연량이 하인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서야 농부는 아 내 몸값이 금화연량이었던 것이로구나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꾀를 부린 것을 후회했습니다 결국 농부는 하인으로 십수년을 열심히 일한 뒤에야 자신의 몸값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암행어사 박문수 옛날 조선에 아주 지혜롭고 훌륭한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암행어사 박문수가 임금님의 명을 받아 경상도 지방을 둘러보던 때의 일입니다 박문수는 경상도 지방에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살폈습니다 그때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삶이 몹시 힘들었는데 이런 와중에도 백성들을 괴롭히는 못된 수령들이 있었습니다 박문수 박문수는 그런 수령들을 찾아 벌을 주며 다녔습니다 그렇게 상주라는 지역에 도착해 이곳 저곳을 돌아보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다른 고을은 모두 형편이 어려웠는데 이 상주 고을은 논밭이 말랐는데도 백성들의 모습이 훨씬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박문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막으로 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아 이 흉년에 우리가 그나마 밥이라도 굶지 않는 건 모두 우리 사토 덕분이지 한 사내가 말하자 다른 사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암 그렇고 말고 사또께서 관하의 곡식이 바닥이 날 정도로 백성들에게 모두 나누어준 덕분에 이 흉년에 우리가 간신히 이렇게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정말 어디신 분이야 다른 지역 사또들은 흉년 때문에 사또들이 자기 창고가 비어간다고 마을 사람들을 더 닥달해서 없는 살림까지 다 세금으로 빼앗아 간다던데 우리는 복받았네 복받았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옆자리의 사내가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앉으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분이 임금님께 큰 죄를 짓고 이 시골로 쫓겨왔다는 말 들으셨소? 아니 그게 참이요? 아이고 저런 훌륭한 분이 뭐지? 분명 조정에 나쁜 대신들이 모함을 했을 것이오 저분은 절대 잘못을 저지를 분이 아니지 않소? 암 그렇고 말고 사내들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던 박문수는 그 자리를 스며시 떠나 관할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상주 고울 관하에 도착하여 박문수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관하의 포졸들이 박문수를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누구시오 이것은 관하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소 그러자 박문수는 자신의 암행어사의 징표인 마페를 포졸들에게 보였습니다 아 암행어사? 아이고 암행어사시군요 포졸들은 말로만 듣던 암행어사의 마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쉿 소란 떨 것 없소 네 조용히 이곳 사또를 만나러 왔으니 안내해 주시오 아이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곧 사또께 말씀드리고 외시겠습니다 그렇게 포졸은 사또에게 달려갔고 곧 상주고을의 사또가 박문수를 마중 나왔습니다 암행어사께서 아이 먼 곳까지 행차하시다니 들어오시지요 그렇게 박문수와 사또는 함께 관하로 들어갔습니다 박문수는 사또와 마주앉아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이곳 백성들이 사또에 대한 신망이 아주 두텁떠이다 그런데 듣자하니 사또께서는 한양에 계실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이곳까지 내려오셨나 보던데 하면서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주고을 사또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본디 한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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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저는 임금님을 바로 옆에서 모시던 선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 가뭄이 몹시 심하여 임금님은 모든 백성에게 술을 만들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는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에서 술을 만든다는 소문이 돌아 임금께서 저에게 사흘 안으로 죄인을 찾아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 그러셨군요 그래서 죄인을 찾으셨습니까 박문수는 흥미진진하게 사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을 찾기 위해 한 주막집에 들어가서 일부러 배를 움켜쥐고 땅바닥을 구르며 술을 조금 마시면 살 것 같다고 엄살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모는 잠시 고민하더니 초가집에서 술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술을 만드는 곳을 찾았고 그곳으로 곧장 죄인을 잡으러 갔습니다 오 과연 현명하십니다 그렇게 죄인을 잡아들인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한 남자가 나오더니 늙으신 어머니가 밥을 굶어서 하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빌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의 어머니와 부인도 달려와서 자신을 대신 잡아가달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딱 한 사정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을 죄인으로 잡아가면 분명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 차마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죠 죄인을 찾아내지 못한 벌로 저는 이 상주 거울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박문수 어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상주 거울 원님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원님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니 암행 어사께서 어찌 이러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하고 박문수 어사를 잘 살펴보니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지난 날에 자기가 살려주었던 그 사내였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때 그 그렇습니다 저의 은인을 이렇게 만나다니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상주 거울 사또는 자기가 살려준 그 선비가 이렇게 훌륭한 어사가 된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 밤을 지새며 이야기를 나누다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박문수는 한양으로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도착한 박문수는 상주 고울의 사또의 훌륭함을 임금에게 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일을 고백하며 자신을 살리기 위해 상주 고울 사또가 죄를 자처해 받은 것을 말하였습니다 아니 그것이 참인가 호호호 이리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있다니 소인의 죄를 이제야 청하옵니다 저를 벌하시고 상주 고울의 사또를 다시 불러 크게 쓰시옵소서 박문수는 임금에게 엎드려 벌을 청했습니다 그러니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지난 날 잘못을 저지른 것은 이미 그 훌륭한 사또가 대신 받았으니 없어진 셈이오 또한 그게 아니라도 그간 그대의 공이 크니 당연히 죄를 감해줘야 할 것이오 그보다 그 훌륭한 일을 당장 그대 말대로 한양으로 불러와 크게 써야겠소 임금님은 그렇게 크게 감격하여 상주 고울 사또를 다시 한양으로 불러들여 이전처럼 곁에서 큰일을 맡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숭이 엉덩이가 빨개진 이유 옛날 어느 산속에서 개와 원숭이가 만나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떡 사세요 떡 사세요 왼떡을 파는 아주머니가 자신의 집 앞에서 앉아 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원숭이가 개에게 말했습니다 개야 너 혹시 바닷가에 살면서 떡을 먹어본 적이 있느냐 아니 그것은 사람들이나 먹는 것 아닌가 당연히 안 먹어봤지 그러자 원숭이가 개를 보며 말했습니다 원숭이가 이봐 떡을 못 먹어보았다니 정말 안타깝군 저게 얼마나 맛있는데 정말인가 한번 먹어보고 싶군 그러자 원숭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말하는 대로 해보게 오늘 자네가 저 떡을 먹어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원숭이는 개에게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자 저 집안으로 몰래 기어들어가서 낮잠을 자고 있는 저 집 어린아이의 발가락을 자네 집게발로 아주 살짝 물어보게나 그럼 저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서 집안으로 들어갈 걸세 그때를 노려서 내가 저기 있는 떡을 가져오겠네 이야 역시 원숭이 자네는 아주 머리가 비상하구만 개는 원숭이가 말해준 대로 조심스럽게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집안에는 네덧살된 남자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개는 그 남자아이에게 다가가서 발가락을 아주 살짝 집게발로 꼬집었습니다 으앙 자다 말고 고통을 느낀 남자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떡을 팔던 아주머니는 아들이 울자 황급히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원숭이는 지키는 이 없는 떡바구니에서 떡을 몇 개 집어들고 잽싹의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개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원숭아 어딨니 원숭아 개가 주위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숭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딜 간 거야 개가 그러면서 나무 위를 쳐다보았는데 원숭이가 숨을 죽이고 떡을 든 채로 숨어 있었습니다 이 녀석 원숭이 거기 있었으면서 대답을 안 한 걸 보니 너 혼자 떡을 다 먹으련 속셈이구나 개가 화를 내며 원숭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왕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떡은 내가 다 먹도록 하겠어 너는 어차피 맛도 모르니 안 먹어도 되잖아 그러면서 원숭이가 떡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그때 우지꾼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가 부러져버렸습니다 으악 원숭이가 간신히 옆에 나뭇가지를 옮겨 잡았지만 그만 손에 들고 있던 떡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 내 떡 안돼 원숭이는 급하게 떡을 주우러 가려 하였지만 이미 아래에 있던 개가 그 떡을 얼른 주워서 굴속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개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으니 그 떡을 함께 나누어 먹자꾸나 원숭이는 나무에서 내려와 개의 굴 앞에서 개에게 떡을 나누어 먹자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무슨 소리 너도 혼자서 먹으려고 한 것 아니냐 나도 이 떡을 나 혼자 먹으련다 그렇게 개가 말을 듣지 않자 원숭이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 어디 네가 그 떡을 혼자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보자 그러면서 원숭이는 자신의 엉덩이를 개의 굴 앞에다 대고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응? 왜 갑자기 어두워진 거지? 이놈 원숭아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느냐 갑자기 굴이 어두워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개가 원숭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원숭이가 개 구멍에 엉덩이를 들이민 채로 방구를 뿡 하고 끼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으악 냄새 으악 그만 그만해 흥 그럴 순 없지 방구 냄새나 맡으면서 어디 떡을 잘도 먹어보거라 원숭이는 계속 방귀를 끼어댔습니다 으악 뭘 먹었길래 이런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냐 뭐냐 그래 어디 너도 당해봐라 개는 어두운 구멍을 더듬더듬 기어나왔습니다 그러자 구멍 앞에 원숭이의 엉덩이가 보였습니다 개는 집게발로 원숭이의 엉덩이를 사정없이 뜯었습니다 으악 놔줘 제발 놔줘 개의 집게발이 원숭이의 엉덩이를 잡고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숭이의 엉덩이는 점점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네가 그 떡 다 먹어라 그러자 개는 그제서야 원숭이의 엉덩이를 놓아주었습니다 원숭이는 개가 자신의 엉덩이를 놓아주자마자 나무 위로 도망치듯 뛰어올라갔습니다 네 엉덩이 그렇게 원숭이의 엉덩이는 새빨갛게 부어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놈의 털은 왜이렇게 억새 집게발에서 떨어지지 않는구만 한편 개의 집게발에 붙은 원숭이의 털은 그대로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늘날까지 원숭이의 엉덩이는 털이 없이 빨갛게 되었고 개의 앞발에는 아직도 원숭이 엉덩이의 털이 그냥 붙어있게 된 것이랍니다 호랑이가 된 생쥐 옛날 어느 신통한 도수를 가진 도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도사는 어느날 산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작은 생쥐 한 마리가 낮잠을 자는 도사 앞을 휙 지나갔습니다 그 생쥐는 독수리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허허 저 작은 것이 불쌍하게 되었구나 독수리가 생쥐를 낚아치려는 순간 도사가 잠에서 깨어 독수리를 잡아서 생쥐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사는 겁에 질려있는 생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허허 이 불쌍한 생쥐야 이걸 먹고 힘내거라 그런데 이번에는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생쥐를 잡아먹기 위해 슬금슬금 생쥐에게 다가왔습니다 생쥐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것이 또 불쌍하게 되었구나 도사는 생쥐를 불쌍히 여겨 또다시 생쥐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서 요수를 부렸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생쥐를 더 힘센 고양이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원래의 생쥐를 잡으려던 고양이는 슬며시 꼬리를 내리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도사가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숲에서 늑대들이 지저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 전에 생쥐였던 고양이는 기가 죽어서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사는 이번에는 생쥐를 고양이보다 훨씬 큰 늑대로 다시 둔갑시켜 주었습니다 다음날 생쥐에서 고양이로 고양이에서 다시 늑대로 변한 그 생쥐가 숲속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잔뜩 굶주린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늑대도 호랑이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늑대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든 그때 마침 도사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이놈 호랑이가 도사는 늑대를 빨리 더 큰 호랑이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큰 호랑이로 변한 늑대는 자신을 잡아먹으려 하던 호랑이를 물리쳤습니다 마침내 생쥐는 아주 잘생기고 늠름한 커다란 호랑이가 되어 숲속을 왕처럼 당당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생쥐였던 그 호랑이는 온종일 잘난 척을 하며 다른 작은 동물들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도사가 호랑이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아니었더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만일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너는 하찮고 조그마한 생지였지 않느냐 지금 네가 하는 꼴이 아주 볼성사납구나 너의 주제를 알고 잘난 척하며 다니지 말거라 알겠느냐 이 어리석은 생지야 도사의 꼬질함을 들은 호랑이는 분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그 생지였던 호랑이는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자기를 구해준 도사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가 한때 생지였다는 것을 저 도사만 알고 있어 그러니 저 도사를 죽이면 감쪽같이 내가 이 산에 호랑이 행세를 하며 살 수 있을 거야 호랑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도사는 이미 호랑이의 마음을 다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녀석 당장 숲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지가 되어라 도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위풍당당하던 호랑이는 다시 초라한 생지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겁에 질린 생지는 습속으로 다름질 쳐서 도망갔습니다 몸집이 크다고 해서 다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겉모양이 보잘것 없다고 해서 없인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생지는 몸집이 큰 호랑이가 되었을 때 자신의 처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작은 동물들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생지는 호랑이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다시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호랑이를 잡은 바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바보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바보가 하는 일이라고는 하루 종일 밥 먹고 화장실에 가고 잠을 자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이 바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제발 뭐라도 좀 해봐라 다른 집 아들들은 나무도 해오고 농사도 짓는다던데 너는 이렇게 밥만 먹고 화장실만 가고 잠만 자느냐 아이 참 어머니도 제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니까요 바보는 그렇게 말하더니 괭이를 들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용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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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는 땅을 깊이 팠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멍에다가 푸드득 푸드득 큰일을 보더니 다시 흙을 덮고는 그 위에 깨를 부었습니다 자라라 잘 자라라 깨야 잘 자라라 바보는 그러고는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무척 답답해 하였습니다 아니 저놈이 저거 뭐 하는 거야 어쩌려고 저러는 거지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자 그 자리에 깨나무가 수북히 나더니 깨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야 깨가 아주 잘 열렸다 어머니 보세요 깨가 잔뜩 열렸어요 바보는 아주 많은 깨를 따서는 그 깨로 기름을 짜내어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이 기름을 만들었구나 이야 아주 잘했다 어머니는 뜻밖에도 아들이 기름을 만들어내자 놀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벌어진 광경에 또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그러고는 강아지 한 마리를 어디선가 얻어오더니 기름항아리에 강아지를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이것을 수십 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강아지는 털이 모두 기름에 쩔어서 매끈매끈 반질반질 해졌습니다 손으로 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너무나 미끄러웠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는 기가 찼습니다 아니 기껏 깨를 키워내서 기름을 짜내더니 거기에 강아지는 왜 넣는 거냐 아이고 머리야 아유 그건 이제 팔 수도 없지 않느냐 어머니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바보는 칙 덩쿨로 동아줄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줄 한 끝에는 강아지를 메고 다른 한 끝은 큰 나무에다가 꽁꽁 붙들어 메었습니다 그러자 강아지에게서 나는 참기름 냄새가 솔솔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을 넘어 산속 깊은 곳까지 참기름 냄새가 안 나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구만 산속에 있던 호랑이들이 깨냄새를 맡고는 하나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강아지구나 잡아 먹어야겠다 호랑이 한 마리가 가장 먼저 와서 날름 강아지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하도 미끌미끌 기름이 발라져 있으니 호랑이의 똥구멍으로 미끄러지듯이 바로 쑥 나오고 말았습니다 하하 이건 내꺼다 뒤 이어온 호랑이가 다시 강아지를 삼켰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똥구멍으로 강아지가 홀랑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강아지를 다른 호랑이가 집어삼키면 또다시 똥구멍으로 홀딱 빠져나왔습니다 강아지 털 속에 잔뜩 낀 참기름은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수십 번 되풀이하자 참기름 냄새에 달려온 호랑이 수십 마리들이 줄줄이 동아줄에 깨어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야 호랑이가 아주 많이 잡혔구나 하하하 아이고 뭐니나 웬 호랑이들이 줄줄이 잡혔단 말이냐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바보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어머니는 바보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바보는 호랑이를 잡아다 판 돈으로 어머니와 호강하며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를 물리친 아이들 옛날에 아이들이 많이 사는 어느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주로 숨바꼭질을 하며 놀곤 하였습니다 길게 자란 뼈들이 무성한 논에 숨으면 술래가 찾기 힘들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논에 들어가서 숨바꼭질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논에 나온 아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하던 허수아비가 모두 뽑혀 쓰러져 있었고 논의 벼들은 모두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욕만이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누군가가 밤에 몰래 논을 망쳐놓은 것 같아 우리가 밤에 숨어 있으면서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한번 보자 아이들은 그날 밤 다같이 아직 성한 벼들 사이에 숨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봤습니다 한참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아이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형 아무래도 별일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만 늦었으니 집에 가자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겠어 맞아 그러자 그렇게 아이들이 소근소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파란 불빛이 눈으로 날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뭐지 모두 숙여 용만이는 그 불빛을 보고 아이들을 다시 숨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불빛은 갑자기 도깨비들로 변하였습니다 도깨비들은 하하하하 웃으며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기른 벼들을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해 무서워 도깨비라니 몇몇 아이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용만이와 몇몇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감히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군 논밭을 망치다니 저 도깨비 녀석들을 혼내줘야겠어 도깨비들이 그렇게 한창 논을 망가뜨리고 돌아간 뒤 아이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도깨비를 혼내줄 방법을 의논한 아이들은 그렇게 집으로 뒤늦게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밤 용만이와 아이들은 꽹과리 징 장구 북 이렇게 네가지 악기를 가지고 논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휙 바람이 불며 벼들이 몹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들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용만이와 아이들은 도깨비를 두 번째 보는 것임에도 매우 놀랐지만 용기를 내서 꽹과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깨갱깽깽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깜짝 놀란 도깨비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천둥 벼락이라도 치는 건가 아이고 무서워라 도깨비들이 모두 주저앉아서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징을 든 아이들이 징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징이다 아이들이 징을 든 하고 치자 그 소리가 그 밤의 돈을 웅장하게 울려댔고 도깨비들은 몸속까지 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하느님이 우리가 하는 짓을 보고 벌을 내리시는 건가 몸속이 막 울리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이 소리는 뭐야 도깨비들은 더더욱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자 이번엔 장구 들어간다 욕만이가 외치자 장구를 든 아이들이 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덩기덕 쿵 더러러러 요란한 장구 소리에 도깨비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으악 이번엔 또 뭐야 자 마지막으로 푹 들어간다 이번엔 아이들이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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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마치 엄청난 군대가 논으로 모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하늘나라 군대라도 내려오는 것인가 무섭다 무서워 도깨비들은 잔뜩 웅크리고 눈을 감고 벌벌 떨었습니다 자 다같이 쳐보자 용만이의 말에 모든 아이들이 동시에 함께 사물놀이를 하며 하나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들은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이들은 더욱 신명나게 악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도깨비는 도깨비들은 전부 저 멀리 산속으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와 우리가 도깨비를 물리쳤다 용만이와 아이들은 도깨비가 물러가는 것을 보고 모두 일어나서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만의 힘으로 부모님의 논밭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도깨비들은 그 마을의 논밭에 다시 오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잘자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날 이야기에는 다양한 등장인물들과 다양한 시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이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치관들을 풀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들은 입에서 입으로 오랜 세월에 거쳐서 전해지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치관들은 우리들이 우리의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오늘도 잘자샘이 준비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잘자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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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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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